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실시간 영상 채팅 서비스인 라이브톡을 PC버전에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. 13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달 초 카카오톡 PC버전에서 라이브톡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라이브톡은 단체 채팅방에서 개설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유튜브, 숲, 치즈직 등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입니다. IT 업계에선 카카오가 복잡해진 카카오톡 기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PC버전에 먼저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카카오는 2013년 카카오톡 PC버전을 내놓은 뒤 선물하기, 쇼핑하기 등 각종 서비스를 탑재시켜 왔습니다. 카카오 관계자는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톡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라이브톡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페이스톡의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